여수 엑스포 여객선 터미널에 국제 크루즈 선박이 입항해 900여 명의 관광객이 여수 지역을 여행했습니다. 여수시는 오늘 오전 6시 승객과 승무원 900여 명을 태운 일본 유생크루즈 선사의 아스카 2호가 엑스포 여객선 터미널에 입항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입항 시간에 맞춰 임시 환전소와 관광 안내소를 운영하고 통역 인력을 배치하는 등 행정 지원에 나섰습니다. 여수 엑스포 여객선 터미널에는 지난해와 올해 9차례 국제 크루즈 선박이 입항해 7천여 명의 승객과 승무원이 여수를 다녀갔습니다.